첫 포인트 심현주 선수가 가장 자 긴 서브 효과를 보는데요 최유주 그렇습니다 이제 심현주 선수의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득점 심현주 다시 한번 심현주가 이어갑니다 오 좋은데요 3대1의 스포 2점을 뒤져 있습니다 오 좋아요 긴 서브 득점 최유주 3대3 동점 심현주의 서비스 아 좋습니다 오 좋습니다 집중력 발휘했습니다 심현주입니다 오오 늘 심현주 선수가 심현주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최유주의 서비스 최유주 3구 공격 노려받지만 빗나갑니다 며칠 수 Slowly 아 네 뱅 오오 오오 자 득점 심현주에요 게임 포인트 심현주 심현주 이 득점까지 가져갑니다 심현주 자 랠리에서 이겨내는 최우주 심현주 다시 한번 준비합니다 리시브 튀었습니다 극점 심현주 최우주 선수가 서비스를 준비합니다 아 적극적인 코스 선택 최우주 그렇죠 좋아 보입니다 긴 섭으로 출발을 했지만 최우주가 버텨냅니다 아 좋아요 2점을 앞서있는 최우주의 서비스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참고 득점하는 최효주 심현주의 서비스입니다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아니요 용기 깨전 깨전 아 흥 오 좋아요 지금 득점을 가져가는 최효주 선수의 절은 프레이가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최효주의 게임 포인트 11대5로 두번째 게임 세 번째 게임의 첫 번째 포인트 최효주가 챙깁니다 짧은 서브 심현주 선수의 서비스입니다 최효주 선수에게 직격 파치면서 다시 이어갑니다 최효주 5국째 2대2 동점 이제 다시 서브권을 되찾은 최효주 선수인데 벗어납니다 심현주 2점을 앞서나가기 시작하는 최효주입니다 3도 아 좋아요 2점을 뒤져있는 상황 강한 서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마무리 심현주 벗어납니다 최효주 선수가 상대방 슬롯 3단계 2점을 앞서eko 2 trata 크 3대2 2 3 3 3가지 짧게 갑니다 다시한번 탑스피 탑스피 걸렸습니다 백핸드로 버텨내는 심현주 오오오, 이 중요한 순간에 서비스범 타임 이어서 타임아웃이 진행됐습니다. 찬스볼 나가버립니다. 승부처가 될 수 있는 서브권입니다. 좌우로 흔듭니다. 심현주! 고아앤드 탑스피 마무리입니다. 아 나이스! 과감해 심현주 선수의 서비스입니다. 백핸드 물러보지 않는 심현주! 최효주 벌렸습니다. 경기는 동점 최효주의 서비스. 백핸드 받지 못합니다. 최효주 이겨냅니다. 두 선수인데요. 점차, 최효주 벗어났습니다! 심현주의 서비스. 시명주 이 공격이 벗어나